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세정이가 파트너 분들께 2020년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연말인 거 반갑습니다 네? 뭐라고요? 정말 오랜만이라고요? 어디 갔다가 이제야 왔냐고요?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 세정이가 세정이 캐릭터가 출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자 준비하시고요 세정 캐릭터 나와주세요 짜잔 이야 캐릭터가 정말 현실 방향을 너무 잘했다 그렇죠? 저도 현실이 이랬다면 참 좋았을텐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예쁘지 않나요? 네 어쨌든 개발자분들 이렇게 캐릭터라도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 아니죠 세정의 캐릭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의 캐릭터는요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직접 녹음한 파인홀 스루판 투자 제발 맞아라 제발 한 개만 맞아라 야야 좀 기다려봐 자꾸 그런거 시키면 해동이 똑당해 싫어 싫어 같이 제가 직접 녹음한 매력 넘치는 보이스와 함께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제 캐릭터를 구매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니까 넣으시면 안되겠죠? 그럼 저 세정이와 함께 썬너택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다들 떨던던덩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